여기 엄마한테 가요 언제 올라왔지? 조심하게 창가 번호 5번까지 만나봤습니다 창가 번호 6번 친구를 봐야 되는데 창가 번호 6번 아 여기 또 얘들아 너네 지금 일어났어? 괜찮아 이번에도 일어나 있으면 돼 딱 요번까지만 딱 일어나고 요거 끝나면 앉아야 돼 알았지? 말 잘 들릴 수 있어요? 오케이 알겠어 창가 번호 6번이에요 방주원 불러보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친구들은 아까 그 친구들 아닌가? 뱀뱅이 올라오는 거야 뱀뱅이 올라오는 거야 간격을 좀 잘 맞춰보자 간격을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한 발만 나오세요 뒤에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자 차렷 인사 준비된 거 즐겁게 한번 해볼게요 창가 번호 6번 방주원 외 7명 음악 주세요 예전에 한 처녀가 사라는데 가슴의 자극의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유명한 홈박사님을 찾아간걸라요 그랬더니 이 운동을 하면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정장에서 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어깨를 그 정신을 멀어놓는 줄 알아요 이쪽도 홈박사님을 아세요? 네 잠깐만요 너네 벌써 끝난 거야? 예 잠깐만요 자 핸드폰 괜찮아? 깨졌는지 빨리 확인해 봐 안 깨졌어 조심해야 되거든 자 너네 진짜 끝이야? 자 가만히 가만히 있어 봐봐 자 앞에 봐봐 카리스마 있는 표정 보여줍니다 하나 둘 셋 카리스마 있는 표정 자 세계 최고 멋있는 표정 오케이 알겠어 저기 심사위원들 보이지 심사위원들한테 하트 하트 오케이 됐어 자 가만히 있어 차려 자 우리 여기에 약간 그런 말썽꾸러기 그런 그룹인가봐요 맞아? 아 맞아요? 너네 어디 몰려다니면서 막 그 뭐 말썽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? 아 알았어 우리 참가보자 6번 친구들한테 큰 박수 주이세요 아 자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참가상 하나씩 받아가세요 참가상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여자친구 있니? 여자친구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자 여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참가상이에요 자 참가상 참가상 자 좋아요 자 이제 됐어 앉아도 돼 자 너네 재밌지? 너네 앉아도 돼? 알겠습니다 자 참가번호 6번까지만 남았어요 참가번호 7번을 한번 불러볼 건데 자 참가보자